우리 아기가 지금 아파요 콧물이 많아서 엄마가 지금 콧물을 뽑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으 어떡해 애기 많이 나왔어? 어떡해 우리 애기 응 아깐 코딱지 났어 여기 있겠지? 응 어떡해 아깐 큰 코딱지가 나왔어요 약불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아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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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? 아깐 해서 이거 너만 하는 것도 안 좋대 점막이 떨어져 내리면 그렇게 생겨야 돼 아까 했어 코도 빨갛잖아 지금 지금 왼쪽 끼는 36점 치 오른쪽 끼는 37도가 나왔어요 Gust YEAH 아깐 아깐